보지 마세요. 보지 마세요. 보지 마요? 귀여운 꽃게. 꽃게 잡아오셨어요? 보자. 오늘은 꽃게입니다. 어? 죽었어요? 꽃게 여기 꽃게 세트요. 작은데? 꽃게 엄청 큰데요? 이거 집어넣고 있어. 다리가 진짜 좋아요. 어? 살았네요? 네. 여기다가 놔볼까요? 내려놓으실래요? 내놓을 수 있겠어요? 우와. 그렇게 만졌어. 상현아, 안 물어? 안 움직여? 살아있는데? 안 움직여? 안 움직여? 근데 차장님이 다칠까봐.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. 다칠까봐. 오늘 집게가 이렇게 있잖아. 그래서 하나를 잘라주셔서. 아, 다칠까봐 그러네. 아, 다칠까봐. 어차피 얘 수영 못해 지금. 미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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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끌. 미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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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끌. 미끌 미끌 미끌. 하와. 아, 다칠까봐. 이거 우리가 얻게 생겼구나. 여기 이미 Zelda. 왜? 봐봐 criar 얘 있어서는 잘 안있ишь. 엥기는데? meterаче시. 아, 코끼야. 안녕, 코끼야. 저도 Agora. iren philosoph beiarents 같은Health 한 마디 더 줄까? 응 어? 이거 남자네 그래? 어떻게 알아? 여기 이렇게 있어 어? 얘 여자네? 왜? 남자였네 남자야 여자야 남자였네 왠지 알아? 왜? 남자는 이렇게 세모고 여자는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이거든 아 그래? 어 매미처럼? 잘 봐 집게 조심 똑똑 누구 계세요? 없어요 단단한 집게 눈이면 아파요 단단한 집게 단단한 집게 단단한 집게 하아 입에 대지는 말고 성현아 한 마디 더 주세요 더 넣어요?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